두사람이 애워쌉니다. 아무래도 이천수가 찰것 같은데요. 18.8몇하고요. 거리는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요. 네. 앞에 세명이 벽을 쌓고 있습니다. 안정환 내주고 안정환에게 슛! 들어갔습니다. 골! 네! 터치적절한 오늘 안정환. 자! 자! 세트프레이가 아주. 설견선수! 네. 설견선수 같은데요. 이천수가. 네. 설견을 아주. 네. 치 reconstruct+. 마지막으로. 생각동원 potencial이 뒤에发생 큰 경례! 네! 설견이 바로 앞에서. 오른쪽으로 반면을. 셀约이는 거거든요 수비가. 네. 그런 것은 미리 조기 차단을 해야 됩니다. 안정환 왼쪽 자식이 연결해지고 터치랑 코너 프레프는 터치랑 문제 세털이 끄기빡 현실자가 적은 브라질의 공격수를 짓고 수비를 하기 때문에 조직을 허무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끝을 했습니다. 네, 앞에 있던 선수 참 잘 봤거든요. 잘 봤어요. 안정환이 잘 보고 앞에 설교원에게 연결을 했는데 안정환 선수 아주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빈마크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앞으로 연결해지고요. 뒤에서 파울입니다. 그 기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동안 해두시거나 우리 선수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 한 침간도 측면의 공격으로 나가면서 공격 전환을 풀어나가는 거죠.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안정환이 빼냅니다. 안정환이 빼냅니다. 안정환이 빼냅니다. 받는 그런 장면 그것은 뭐 축구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정말 그 맛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못한 환경에서는 오랜 걸을 가지고 이런 제한이 빼냅니다. 자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연기를 더해갑니다. 안정환 앞에 다 이천수 이 상황에서 루시오가 위에서 위에서 잡거든요. 우리가 빼냈습니다. 속동이 이루어져야죠. 속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를 돌려주고요. 동룡봉. 이 상황을 위쪽으로 넣었습니다. 모세를 보관해서 다시 로스완테크를 이어 봤습니다. 그래블을 잘 찾아 냈습니다. 이 전수의 코너킥. 2대1 안정환 선수가 흘러나오는 볼을 인사이드로 듭니다. 3대1 안정환 선수가 흘러나오는 볼을 인사이드로 넘어지면서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가 가까운 데서 슈팅을 하다 보니까. 3대1 안정환 선수가 흘러나오는 볼을 인사이드로 듭니다. 3대1 안정환 선수가 흘러나오는 볼을 인사이드로 듭니다. 4대1 안정환 선수가 흘러나오는 볼을 인사이드로 듭니다.